혹시 오늘 알려드린 방법 하시는데 주의사항 있을까요? 네. 혹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강한 자극이 오히려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오늘 제가 알려드린 근육강화 운동에 더 초점을 맞춰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말이죠.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.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물론 있습니다. 집에서 쉽게 돈 한 푼 드리지 않고 제가 해드린 만큼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돈이 들어야죠. 아니 돈은 조금 들더라도 좀 어떻게 꼭 좀 가르쳐주세요. 우리 무릎의 불편함과 담담함과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마사지 볼을 돈 한 푼 드리지 않고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. 첫 번째 돌멩이 그리고 위생상 싸줄 수 있는 비닐봉지 양말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돌멩이를 그냥 비닐에 싸주시고요. 돌들 말아주세요. 그리고 그냥 양말에 넣어주시면 됩니다. 한 번이면 좀 딱딱할 수 있으니까 양말 한 군데 더 넣어서 먼저 고관절과 무릎까지 연결된 정경인대와 엉덩이, 대퇴근막장근 이쪽 주변을 마사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무릎을 당겨서 내렸다, 당겼다, 될 번 이어서 고관절부터 무릎까지 이어진 장경인대를 한 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그시 눌러주시고요. 무릎을 접었다, 폈다. 네, 다음은 고관절부터 무릎까지 이어진 대퇴직근에 대한 마사지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엎드려서 대퇴직근에 돌멩이를 위치해 주시고요. 무릎을 뒤로 접었다, 폈다. 이번에는 무릎 주변에 딱딱이 굳어있는 덩어리들을 한 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천정을 보고 누워주시고요. 양 손가락으로 무릎 주변에 딱딱이 굳은 것을 찾아 봅니다. 그리고 무릎을 폈다, 잡았다. 양 손가락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한 상태에서 동작을 실시합니다. 일로 와주시입니다. 양 손가락으로 계속해서 쉽고 나면을 쉽게 만들면,